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수학 교육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학 마술 공연과 도전 수학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7일까지 올해 봉사왕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한 유공자 한 명에게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고 나면 북쪽에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한낮 기온 1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광양 고흥 13도, 순천 12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8도, 광양 고흥 1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당분간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